거북이를 키울 때 가장 먼저 필요한게 어항이죠 어항은 저는 이제 물고기를 예전에 열대어를 키웠었기 때문에 좀 높이가 있는 이런 어항을 쓰지만 거북이 전용으로 나온 어항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같은 경우는 이 어항의 깊이가 깊기 때문에 물을 거북이가 올라올 수 있을 정도 그 정도만 유지를 해서 거북이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거북이 키우기를 할 때 필수적으로 이제 요즘에는 필요한게 바로 이 여과기입니다 측면 여과기이고 이게 이제 물을 깨끗하게 걸러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 여과기가 없으면 물을 굉장히 자주 갈아줘야 되고 또 물에서 많이 냄새도 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여과기가 있어서 물을 갈아주기보다는 이 여과기만 청소를 해주면 어항관리를 하는데 어항 청결관리를 하는데 큰 문제가 없습니다 이 부분을 어항의 측면에 붙여서 부착을 해주면 딱 달라붙거든요 딱 달라붙여서 붙여주면 이 부분으로 물이 빨려 들어가요 빨려 들어가고 다시 이 안에서 여과 작용이 일어나게 되고 그 여과된 물이 이쪽으로 다시 나오는 이런 순환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게 이 여과기입니다 그래서 요과기 안쪽에 보면은 이런 스펀지가 있어요 그래서 요 부분으로 빨려 들어간 여러가지 뭐 거북이 똥이나 거북이가 먹다 남긴 먹이 찌꺼기들 그런게 빨려 들어가면 여기서 이제 걸러지죠 그래서 여기는 지금은 이제 제가 이거를 세척을 한 상태인데 세척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보면은 이물질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요것만 흐르는 물에 이렇게 씻어주면은 상당 기간 오랫동안 쓸 수가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그래서 요런 제품은 이 여과기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이게 없으면은 굉장히 청소하기가 힘이 듭니다 거북이는 1년 2년 키우는 게 아니고 굉장히 장기간 키워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청소를 하다가 지쳐버리는 수가 있어요 네 여기 제가 키우는 거북이입니다 요 녀석이 있고 또 여기 보면 작은 거북이 네 요 두 녀석을 키우고 있어요 그 다음으로는 그 거북이를 키울 때 필수적으로 필요한 제품 바로 이 히터기입니다 히터는 물을 데워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요런 거북이 이런 반수생 거북이는 이게 이제 육지에서도 생활을 하지만 활동을 하지만 물 속에서 있는 시간이 길죠 이런 거북이 같은 경우는 수온을 대략 26도에서 28도 그 사이를 맞춰 줘야 돼요 그래서 저도 지금 28도 정도로 맞춰 놨는데 요런 히터기 같은 경우는 사실 큰 거는 필요가 없어요 거북이는 깊은 물에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대략 한 20cm 정도 되는 그런 제품이면 거북이가 생활하는데 무리가 없는 그런 크기이고 요런 제품은 아마 대략 한 만원에서 15,000원 정도 할 겁니다 요거는 어항 벽면에 여기서 이제 부착을 딱 시켜가지고 사용을 하는 그런 제품이고 겨울에는 계속 아마 켜 놓으셔야 될 거예요 아무래도 공기 자체가 차갑다 보니까 물이 거북이가 생활하기가 힘든 그런 상황이고 여름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 히터기를 굳이 켜 놓지는 않습니다 켜 놓지 않아도 여름에는 어느 정도 거북이가 활동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기 때문에 어디 가니 되기 때문에 이 히터기 같은 경우는 겨울에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 꼭 있어야 된다는 거 꼭 알아두시고 요 두 가지랑 어항 사실 그 세 가지만 있어도 일단 거북이를 키우는 데는 문제는 없어요 일단 거북이들 어항 청소를 하고 다시 어항으로 들어왔어요 어항이 조금 저 큰 거북이는 이제 키운 지 좀 시간이 지나서 이 어항이 조금 작아서 이제 조금 큰 어항을 알아보고 있는 중인데 네 지금 여기로 들어가려고 하네요 저 같은 경우는 바닥재를 깔지 않아요 바닥재를 깔면 바닥재 사이사이에서 우린 쉽게 썩고 물 순환이 잘 안 돼 가지고 냄새가 많이 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저처럼 이렇게 바닥재 없이 그 대신 이제 거북이가 쉬는 공간은 있어야 되고요 바닥재 없이 이렇게 어항을 꾸미게 되면은 아마 거북이 냄새로 고생하는 일은 별로 없을 겁니다 바닥재가 없고 반드시 저기 이제 여걸이가 있어야 되고요 이것만 있으면 사실 어항 냄새 때문에 사실 그 거북이 키우시는 분들이 냄새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세요 바닥재만 없애줘도 충분히 냄새는 잡을 수 있다는 거 이렇게만 하면은 일단 거북이 어항이 대충 세팅이 됐고 이제 마지막 하나가 남았습니다 거북이들이 겨울내내 실내에만 있어야 되는데 건강하려면 이제 빛이 필요하거든요 이제 거북이들한테 큰 도움이 될 것 같고 열이 뜨거워요 뜨거워서 거북이들이 올라와서 쉬기에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거북이를 키우기 위해 필요한 준비물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봤습니다 거북이는 사육 환경만 적당하다면 20년에서 30년이라는 긴 시간을 함께 할 수 있는 반려동물입니다 거북이를 입양하기에 앞서서 오랜 시간 함께 할 준비가 되었는지 곰곰이 생각해보고 입양을 결정했다면 끝까지 책임지는 모습도 필요하겠죠 다음 영상에서는 거북이의 먹이에 대한 내용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 좋아요 버튼과 구독 버튼도 한 번씩 눌러주세요